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텐베거 미즈텐입니다. 이번 한주 아크인베스트는 어떤 매매를 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. 영상 시작합니다. 지난주 아크가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은 코인베이스였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트윌리오, 테슬라, 스케어, 블레이드 등을 매수했습니다. 지난주 아크 매도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. 가이드와이어를 가장 많이 매도했고요. 그 다음으로 오토데스크, 허브스팟, 애플 등을 매도하였습니다. 아크인베스트 모든 ETF 합산 상위 15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. 특징적으로 텔라닭이 있는데요. 계속되는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순위가 더 한계단 내려갔습니다. 그 밖에 테슬라, 스케어, 트윌리오,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크가 이번주에도 매수를 했고 텐센트는 이번주에 아크가 매도를 했습니다. 텔라닭의 최근의 주가 흐름입니다. 올 초 대단했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현재는 140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. 이 주가는 작년 코로나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주가 수준입니다. 이번주 아크 신규 편입기업, 편출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규 편입기업으로는 디즈니가 있습니다. 디즈니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성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컨택테마와 언컨택테마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요즘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. 편출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플을 포함해서 총 6개의 기업이 이번주에 포트폴리오에서 편출되었습니다. 이상으로 아크인베스트 주간 매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